연예인들은 대중의 시선과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기에 어떠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다시는 대중들 앞에 서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복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사랑을 받기는 어려운데요. 특히나 도덕적인 문제로 무리를 일으키면 아예 다시 방송에 나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기도 합니다. 오늘은 역대급 사건 사고로 논란을 일으켰지만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채년빌 연예인 탑3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대중상 남우주연상과 백상예술대상 남자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하며 연기력을 검증받은 배우 이병헌. 그의 연기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톱스타 이병헌도 씻을 수 없는 흑역사를 남기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그가 내부자들을 촬영하고 있을 때에 진행됐습니다. 그는 당시 여성 두 명을 알고 있었고 그 중 한 명과 연인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이병헌은 사귀던 A에게 결별을 통보하고 이후 걸그룹 글램의 멤버였던 다희가 등장합니다. 다희는 자신에게 이병헌이 음단패설을 하는 동영상이 있다며 그 중 하나를 보여주고 이 동영상을 뿌리지 않는 조건으로 50억을 요구하는데요. 이 사건은 이병헌이 두 여성을 고소하며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사건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면 이병헌은 그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던 상황이지만 많은 대중들은 그의 행동을 비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다른 여성에게 음단패설을 날리고 연인관계를 맺고 있을 당시 이미 유부남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민정이 임신을 하고 있었던 기간과 겹치게 되는 것인데요. 이병헌은 2013년 배우 이민정과 3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배우자를 두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많은 대중들은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2021년 현재까지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 중인데요. 과연 그는 어떻게 다시 연예계로 복귀할 수 있었을까요? 해당 사건은 항소를 거듭하며 장기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병헌과 진행하던 광고회사들은 빠르게 그와 손절을 하고 이미 촬영을 마친 작품들은 개봉을 연기하게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두 여성은 협박을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병헌이 처벌 불언서를 내며 실형이었던 이들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논란 이후 개봉한 영화의 리뷰들을 살펴보면 사생활은 욕할 수 있어도 연기력은 욕할 수가 없다. 처음에는 그의 등장이 불편했지만 영화를 보며 그 사실을 잊었었다 등 연기력의 호평이 일으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충격을 받았을 이민정이 이후 출산 소식을 알리고 그와 여전히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많은 대중들은 이병헌의 복귀를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그의 과거는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연기력이 논란을 덮은 대표적인 배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한눈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잘생긴 배우에서 이제는 각자의 캐릭터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배우 장혁과 송승헌. 그러나 이들도 한때 뉴스 사회면을 장식하는 사건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병역비리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신체적으로 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대부분 입대를 하고 2년가량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최근에는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었는데요. 연예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기간을 상당히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혹시나 2년의 공백기간 동안 자신이 잊혀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에 활동을 하며 되도록 입대기간을 늦추다가 뒤늦게 입대를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입대를 피하기 위해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여 병역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혁과 송승헌도 그 중 하나인데요. 2004년 엄청난 병역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시 해당 사건 연루자는 136명. 이들 중 43명은 구속, 48명은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모두가 재검을 거쳐 재입대를 하게 됩니다. 만약 신체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당시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신장에 질환이 있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여 군면제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받은 병명은 사구체 신염. 이 질환은 신장에 있는 사구체라는 곳에 염증이 발생하여 손상되는 것으로 현료가 발생하고 고혈압 그리고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브로커들은 당시 일반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을 때에 소변의 약물과 피를 섞어 제출하고 종합병원에서는 관련 수치를 높이기 위해 많은 양의 커피를 검사 몇 시간 전부터 마셨습니다. 심지어 병무청에서 재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약물과 본인의 피가 섞인 주사를 요도에 주입하여 면제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총 4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속된 브로커들의 명단에 당시 장혁과 송승환 그리고 한재석이 있었던 것인데요. 이들은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입대를 한 뒤 군복무를 했습니다. 군 입대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이기에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를 받고자 한 경우 방송 복귀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혁과 송승환은 이후 방송에서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성실하게 군복무를 하며 제대한 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는데요. 장혁의 경우 이후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당시 사건에 대해 묻는 진행자에게 정말 잘못된 결정이었고 죄송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내가 정말 신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여러 드라마를 통해 다시 대중들의 앞에 섰고 각자의 연기력과 스타일로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위 말하는 막장 드라마에 빠지면 섭섭할 것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 신은경인데요. 사실 그 이전에도 그녀는 꾸준히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이들은 신은경이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많이 의아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사건 사고가 결코 작은 스케일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녀의 인기가 절정이었던 1996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고 뺑소니 사고를 저지르며 사회적 파장을 안겼습니다. 실제 그녀가 석방 결정을 받자 많은 협박 전화들이 빗발쳤다고 하는데요. 96년 11월 사고가 났지만 97년 9월 영화가 개봉하고 실질적으로 촬영한 시간을 따져보면 그녀가 자숙한 시간은 전무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어 2010년에는 백화점에서 외상으로 옷을 구입하고 잠적한 일명 먹티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그녀가 가져간 옷은 1억 천만원 가량으로 일부 변제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잔액 3,500만원은 담당 직원이 대출까지 받아 대신 지불하고 이 문제로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이후 신은경은 이 문제에 대해 원래 진행하려던 드라마 의상을 협찬받았다가 무산되어 본의 아니게 곤혹스럽게 했다. 직원과 이야기해서 잘 해결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잘 해결되었다면 과연 해당 직원이 대출을 받고 해고까지 되었을까요? 돈과 관련한 문제는 이외에도 한 번 더 터지게 됩니다. 그녀의 전 소속사에서 신은경의 채무 2억 4천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소속사의 주장에 따르면 억대의 채무를 진 상황에서 신은경은 2013년 한 해에만 거의 2억원을 해외여행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예인의 해외여행이 무슨 문제일까 싶을 수 있지만 당시 억대의 채무가 있었고 무엇보다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이 전 남편의 채무를 대신 갚으며 힘들게 살고 있다고 인터뷰를 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공방이 오고 가는 가운데 여행사에서는 신은경이 요청해서 간 여행으로 본인이 직접 호텔에 방 호수와 렌터카 종류, 색상 등도 결정했으며 그녀를 담당한 직원은 자비로 방을 바꿔주고 이 일로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국세청이 고액 및 상습 체납자 총 1만 6,655명을 공개한 가운데 신은경이 종합소득세 등 7억 9,600만 원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며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과연 대체 불가한 그들만의 매력이 있는 것일까요? 물론 본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그리고 정말 엄청난 실력으로 대중들의 앞에 선다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많은 이들의 앞에 주목을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도덕적으로 최소한의 책임을 가지고 언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